. 또 팀전이에요? 스파이 누구야? 나는 아니야. 스파이 누구냐? 나야! 들켜있어? 범죄듯이 쓸래? 저거 바꿨어요 어? 뭐야? 아 진짜? 저거 바꿨어? 저기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 그럼 소리꾼이 몇 명이죠? 두 명이요 저 그럼 소리꾼에 붙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 아 생겼어 소리꾼에 붙을게요 아 한번 피아노를 줘볼까 여기다 노래 불러 렛츠고 지수 뭘 찍어야 되지? 여기 이런거? 네? 이런거? 뭐 해야 되지? 형 기타 쳐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다 노래하라니까? complot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나 아직 다 못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찍을까요? 형 이거 D메이저라고 했죠? 저 이야기꾼으로 가도 돼요? 제가 여기서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벌써 다 짜놨는데 아 그래요? 뭐 해요 근데? 내 마음의 범죄도시라고 여기서 좀 웃기긴 해 까부지마 그려와! 하면은 이제 그런 느낌 아 약간 짬뽕 된 거에요? 짬뽕 된 거 근데 이거는 잘 찍어야 돼요 잘 찍어야 돼요 그 구도랑 정확하게 똑같이 이렇게 어 맞아 이렇게 되게 그럼 일단 찍기 전에 원본 영상을 정확히 카피할게요 어, 어 뛰지마 이거 봐야죠? 이거 봤어야 됐어 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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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다가 근데? 엄마가 뛰지 말래 변성기 전에는 진짜 높아요 뛰지마 엄마가 뛰지 말래 뛰지마 뛰지마 진짜 다른 사람 같아 사실 아일랜드 거로 하고 싶긴 했는데 아일랜드 거도 그냥 하면 되겠네 솔직히 너무나도 지속적이었어 와 이거 진짜 명장면이야 아일랜드의 명장면이 이거 하면 제일 상처 받을 거 같지 않아? 아 그니까? 쟤 울어요 쟤 형 하면 안 될 거 같아 울음이 많아요 나이 들어서 아일랜드의 명장면이 레슨을 할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내가 이걸 생각하는 거야? 역시나 엄청 힘들었다 뭐야 이거? 이게 좀 음이 웃겨가지고 에너클락이요? 아니 저 에너 그 노트지 와 쟤 왜 이렇게 킹마바 뭐예요 이거? 오늘 촬영이 역시나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힘들었다 이렇게 끝내면 되겠다 됐다 니키야 우리 트램폴린 타자 오케이 오케이 뭐 할래요? 오케이 일단 고민해보자 오케이 가서 한 번 정해보자 괜찮아 이거 괜찮아 와 진짜 너무 떨려서 근데 탁자 한 번만 더 하고 싶은데 빨리 빨래 합시다 형 오케이 마지막으로 짤게요 뭐야 너네 뭐해? 뭐예요? 오지마 오지마 아 이거 틱톡 뭐 그거 하는구나 어 도와줄까요? 아니 아니 괜찮아 아니 아니 한 명이셔야 돼 이게 뭔데요? 벽이 있어 얘네 뭐 하는 거예요? 안 알려줘요 아 카르마 노래에 적부시기 어? 우리나마 안 돼? 아 근데 너무 힘들다 이게 지금 세 번째야 아 세웠다 쓰러진 거예요? 세 번째야 나 좀 쉽게 이렇게 세 번째야 아니 형이 뭐 했다고 야 나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지금 다이가 너무 떨려 아니 피디님이 기발한 거 한다길래 뭐 하나 했는데 이거였네 어 기발하지는 않은데? 우리 노래.. 넌 뭐 했어? 우리 편집도 그랬어 편집했어요 형이 이렇게 천천히 마이걸스 말아봐야 돼 어 이번엔 하겠는데? 노하우가 이름이 생겼었는데 근데 한 시간은 벌써 지난 거 같은데? 아 지금 완전 저 지금 옷 입은 거 진짜 컨트롤 칠 거 칠 거 같지 않아요? 진짜 트랙터 위에서 기타까지 들고 있으니까 좀 더 가게 나오고 다 여기서 요거가 끝났어요? 다 여기서 요거가 끝났어요? 끝났어요? 다 찍었지 한참 전에 찍었는데 이거 내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 아니 진짜 세 번째예요 저 이거 뭐 하려고? 근데 카르마에 뭐 한대요 카르마 이렇게 손따는 거 봐 하하하하 와 방금 흔들렸어 아 이거 잠깐 밖에 나가 있어요 스포 된다 아 오케이 스포 인정 오케이 스포 인정 아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좀 쉬고 있을게요 그럼 네 아 이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사실 촬영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컵 쌓기가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너무 처음 해봐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좋은 영상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꼴지만 아니면 됩니다 렛츠고 렛츠고 컨트롤분들 한 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뒤로 돌아와서 다 투표하셔야 돼요 한 번씩만 다시 봅시다 그냥 다 다 연사해드리니까 뮤직비만 잃려고 좋아 뮤직비만 잃려고 오마이갓 근데 이제 약간 중간에서 뜬기 때문에 원래 일부러 이렇게 는 거야 힘들었다 띄지마 엄마가 띄지 말래 엄마가 띄지 말래 팬분들 제일 좋아지겠어요 팬들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우리 꼴등이야 아 동현아 그런 말 하지마 얘네도 만만치 않아 여기 너무 잘했어요 진짜 이쪽을 잘했어 난 희승이 형이랑 카메라 무빙이 너무 잘 들렸어 손가락 클로즈업이 아니 손가락이 너무 못생겼어 나도 생각해 근데 이게 감독님들은 그 앵글을 볼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유리해 야 기획이 미쳤다 앵글을 보지 마 아니 조명 세팅까지 다 했지 와 진짜 대박이야 깔끔하다 좋았다 아 좋았다 한 번 봐주세요 제거 제거 아니 잠깐만 이거 편집 좀 제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오히려 웃겨 너무 웃겨 어 긴밤아 아니 편집은 편집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저거 진짜 오래 걸렸어 저거 탑 오히려 좋았어 웃기긴 하네 좋았어 여러분 저 탑이 세 번째 탑이야 아 노력은 인정해 의도도 인정해 근데 의도만 보였다면 뭐 수고할 거요 수고할 거요 수고할 거요 수고할 거요 수고할 거요 와 1등 했어 하 감사합니다 꼴찌만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저도 사실 2팀이었어요 아 진짜요? 저 형 뽑았어요 저도 형 뽑았어요 화이팅 잘 치우고 있네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리꾼이었습니다 성훈이 형 먼저 봤어요 이거 꼭 나가게 해주세요 아셨죠? 이거 꼭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꼭 나가게 해주세요 2시간 뒤 한 번만 잘 체크해 주세요 3삼 2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